김새롬 씨, 남자친구를 질투하게 만드는 비장의 카드가 있어요? 아,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? 아니, 들어봐.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. 비장의 카드. 비장의 카드. 얘기도 안 들어봤잖아요. 하지 마요, 질투하게 하지 마요. 아니, 그런데 그냥 가끔씩 좀 이렇게 오래 만나다 보면 살짝. 시험해 보고 싶은 거죠? 시험해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, 가끔씩. 네, 있죠. 그런데 제가 이 비장의 카드가 두 장밖에 없어요. 아껴 써야 해요. 그렇지, 한 번 쓴 건 못 쓰죠, 또? 못 써. 이게 한 장당 한 번씩만 쓸 수 있어요. 한 장당 한 번. 한 장은 뭐예요, 한 장. 그러니까 방송하면서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랑 연애를 해본 적은 없다고 그랬잖아요. 그런데 그렇다고 고백까지 안 받아본 건 아니거든요. 아, 고백은 받아 봤구나. 그런데 두 번 받아 봤어요. 아, 그래서? 유명한 사람이랑. 두 번 받아 봤어요. 그 두 분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TV에 되게 자주 나와. 어, 이제 테스트해보고 싶은 날이 왔다. 그때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방송을 괜히 OTT로 한 번 이렇게 튼다든가 제 방을 찾아서 틀면서 이렇게 보다가 고백했었잖아, 나한테. 이런 식으로. 아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그런데 이럴 때 중요한 게 등 뒤로 누워야 해요. 그래야, 그래야 표정이 보여. 아, 보려고? 아, 강대의 보고 좀 보려고. 아,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환영 씨 어떤 느낌으로 저끼가 어떤 느낌이냐 이런 표정이 나오면 약간 속으로 흐뭇하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사실 현실에서는 우리 심희영 씨가 조금 질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채원형 씨가 김혜수 씨 고현정 씨 김정은 씨까지 매력적인 배우분들의 남편으로 그분들 중에서 혹시 심희영 씨가 좀 신경 쓰였던 배우가 있었나요? 워낙 다 저희에게도 대선배들이고 뭐 이러니까 좋아했죠 그냥 오히려 연기하는 배우로서 봤을 때 김혜수 씨 고현정 씨 김정은 씨 중에 돌싱포면에 나오기에 가장 괜찮은 배우가 어떤 분? 갑자기? 아니 뭐 이런 토크에 재미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이 질문의 목적은 그분의 한 분을 좀 섭외해 줄 수 있나요? 왜냐하면 인연이 있으시니까 나가봐라 이런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워낙에 한 번도 뭐 뵌 적은 없고 김혜수 씨 사적으로 한 번 뵌 적 있고 예전에 사적으로요? 사적으로요? 사적으로? 예전에? 사적으로? 예전에? 사적으로? 예전에? 아니 27년 전에 사적으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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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적으로요?